이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불 쏜다 불 쏜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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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어 아 지똥만 하네 작아졌네 얘를 밀어가지고 저기다 부숴 넣는 거구나 들어가라 어이 귀여운데 나 좀 엘레간스하게 뭐야 쟤 혼자 왜 저기 귀엽네요 가지고 놀고 싶네 가지고 놀고 싶네 바이바이 얘는 재밌다 재미난 녀석인데 약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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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 그냥 녀석을 부숴버렸다고 양학해버렸다 좋은 느낌이구만 자 52개 152개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뭔가 하늘 맵인데 하늘에 관련된 맵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월드는 일단 월드의 주제는 구름위에요 구름위 근데 전혀 상관없는 주제에 맵만이 다 들어있다더라 그렇네요 뭐 이건 조금 있네 6-5 6-5 한 10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시 들어가자 크로켄 로님 석기님 반갑습니다 레츠 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이제 보니까 마이크 인식해서 이게 흔들리네 오 오 아니네 주댕이 주댕이 오오 오오오 절대 위험 짜자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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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오랜만에 오십니까 반갑습니다 야아 구라지 왔는다 어 위쪽에서 냄새가 나요 안나요 약간 아냐아냐아냐 이거 이거 아니야 흐 아니었었네 너 뭐야 아 얜 절대 무적인가봐 어 무시하자 빠밤밤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사이타마님 반갑습니다 어 얘네 이제 보니까 키노피오 대장 하면서 했던 어 어 버섯돌이 대장이요 그거네 그거 얍 아 난 좋은 신발을 아주 좋아한단다 스무스하게 어 진작 어 밀지 마세요 아 노노노노노 침착하게 어 어떻게 이럴수있지 아하하하하하하하 아 종이 굉장히 부피가 크구만 어 떨어졌어 아 아 아 아 아 진작 도장을 먹어서 기분좋긴한데 아 많이 아프다잉 아 많이 권하네요 오오오 멈출수 있어 터치로 어 터치로 저 녀석의 주댕이를 멈출수 있다 자자자 불지마 좋아 다 해냈습니다 입 다물어라 다재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세이브 여기까지는 완벽한거 같지 그지 그지 네 이게 터치 잘쓰면은 되게 쉬운 게임이예요 자 하나 보이지 저거 하나랑 음 나머지는 모르겠네 자 저거가 일단은 먹자 하하 스케이트 좋아해? 아주 좋아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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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아 으아 어 어 이상해 이상해 들어가도 될까? 스케이트를 타고 이 자식을 잡는 미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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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으아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으아 사고 났어 사고 사고 여러분 안전에 어 안전에 주의하시길 스케이트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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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난 다 잡는건줄 알았는데 그냥 가서 먹는거였어요 바보같은니 하하 깨달음이 늦었어 아 가자고 아직은 여기서 스타하나가 있으니까 쉽네요 오케이 이번 스테이지 내가 가져간다 그냥 직진 쭉 해서 이거만 먹고 땡치면은 돼요 호호 호호 어 땅아 아잇 야 진장 돌아가는 길을 제대로 안 닦아 놔서 힘들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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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조정이 어려워요 아 그게 지금 부서지네 벗었죠 벗었 나 굉장히 지금 깝깝하다고 자 이거는 바람을 어 하아 아 자연을 믿어볼까 대자연의 신빙 아우 아우 아싸 아 무서운 녀석 오 이제 무빙까지 한다 대단한 녀석 확 어렸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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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면서 놀라운 멀티조네 잘했습니다 이건 이거야 왼손으로는 원을 그리고 왼손으로는 오른손으로는 세모 그리는 그런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됐구만 얍얍얍얍 주댕이를 다물게 하시고 냅다 가는거다 마리오 그렇지 자 첫회에 그냥 깔끔해 짠 퍼펙터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 족구소년 구인님 맥민주님 반갑습니다 재미난 맵비였어 오 딱이다 지금 굉장히 고난했거든 땅꼬말에서 템 먹어야지 많이많이 힘들어쌍 내 고난을 이해해주다니 너무 좋구만 큰거 작은거 큰거 작은거 냄새 스멜 오늘은 작은게 땡기는구만 나 이거 꽝 먹은적 진짜 단 한번도 없습니다 어 이거 꽝이 있긴 있어? 모르겠는데 당연히 하나는 꽝이겠는데 한 번도 대박 안 터진적 없어요 럭키가이 라고 불러줄래? 럭키가이 재수가 아주 우마무시하기 좋구나 너구리 필요 없습니다 구메랑이랑 어 고양이가 짱이야 어 이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음 아주 좋아해요 너구리의 시대는 갔어 버섯돌이네? 버섯돌이 힘든데 괜찮습니다 어? 어지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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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무것도 아니구나 흠 고양이 한마리 더 주는데 그냥 고양이 먹자 어 도메랑이 필요할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 도메랑은 필요할때만 필요하고 맞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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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それで 야 이끌. 야 다 이 맥주 음 음 어 뭔가 대빵 복잡한 맵이야 아주 복잡해요 일단 올라오긴 올라왔다만 여긴가? 허아! 아닌거 같네요 단어친거같은데 위에 먼저 갔었어야 됐었네 아 이런 이런 아 이런 야잇 네 이런 이런 가자 이렇게 된 이상 그냥 깨겠어 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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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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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이상 오사 아 가부태 아 가부태 놀라운 가부탐이야 어 도대체 어디 숨겨놓은거지 여태껏 단 한번도 못찾고 있어요 단 한개도 아 여기 하나 이게 제일 찾기 어려운거지 그렇지 나 이렇게 대충하면은 금방 깨는 남자지 자 하하 쓰읍 아쉽구만 별을 단 한개도 못먹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단다 하하하하 단 한번도 못해본적 없는데 단 한번도 한개라도 놓친적은 없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도장만 먹었어 이 또한 나쁘진 않네요 백지원님 안녕하십니까 상품 문희님 각성환 박지원님 안녕하십니까 만성님 반갑습니다 빰빰빠밤 도장만 챙겼으면 뭐 사실 괜찮습니다 도장이 제일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 어 별은 쉬워요 어 비교적 쉬울 때가 더 많아 도장은 더럽게 어려울 때가 훨씬 더 많고 뭐 이번건 전혀 안 어려웠지만은 뭐 괜찮아요 아하하 마크 아하하 자만했다 어 이젠 그래도 속도가 납니다 잘해 어 기본 세개 먹고 들어가는거야 아하하하하 절대 손에 안보지롱 여하하하 새 목숨은 그냥 보너스에 나게 잭팔 아까 한번 냈습니다 아주 그냥 기가 막혔지 네 대단했었어요 캐릭터 플러스 키 말고 B키로 선택할 수 있지 않나요? 아 저는 랜덤으로 돌리는 것도 좋아해서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랜덤으로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냥 어 그냥 고민에 맡기지 말고 어 은에 맡기거라 그 또한 상당히 좋단다 저 아래쪽에도 뭐가 보이네 구름이 수상해 구름이 수상해 6-7 고 예 상품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마리오 좋아요 강제 스크롤 스테이지야 조심을 해야되겠어 말아야되겠어 잘해보자 어 밑에 뜨끌뜨끌 굴러오는게 아주 징그러워요 어 징그럽네 곰팡이 같네 어우 어어 으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봤어? 으앗! 으아압! 아아압! 짜부가 될 뻔했어 이런 강제 스크롤 맵에서는 거의 숨겨지지 않아서 대려저는 반갑습니다 어? 어! 내려갈 수가 없어! 어이로~~ 아 요렇게 그만 어어어어어 반대라고 생각했네 어어 오우 올라가는 거식인줄 알았어 으으 으억 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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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 물러가라 야앗 읏 으악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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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단스럽구만 어 어 어이구 오케이 순간적으로만 잘하면 돼 순간적으로만 자 올게 왔겠지 가자 이거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그렇지 아주 가볍구만 뭔가 보너스 스테이지 느낌이었습니다 간단하군요 아 스피디 말끔했습니다 짠 말끔 그 자체였어 드론님 키노피오 대장은 가끔씩 하시나요? 아무래도 난 이게 더 재밌네요 3D 월드 키노피오는 그게 머리쓰는 게임이래가지고 아 난 머리쓰기 싫어가지고 감각적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게임을 3D 월드가 더 많이 땡깁니다 그날그날 땡기는거 하는 방송이라서 말이다 뭐 하겠죠 조만간 갈거라고 생각해 어려운 맵이다 그 다음 보스까지는 도달했네요 도달했는데 야구공 오 어엉 아ㅃ 야구공 아프 Americans 몰라 어 갑자기 고양이가 됐어 흐하하하하 가지고 놀고 싶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으아아아잇 방법이 이상한데 어 야야 던져 이번 랩은 던지는 거예요 내가 누를 거야 노력이야 던지라고 야구 못하네 몸을 쓰는 게 아니라 야구 공을 쓰세요 야구 공 이렇게 어려워요 쉬워요 연쇄 폭발 굿잡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생활력 부족 아 아깝다 간단했었네 이렇게 한번 알고 하면 되게 쉬워요 아주아주 쉽습니다 아하 이렇게 쉬운걸 내가 왜 먹겠을까 짠 음 쓰읍 이렇게나 쉬운걸 뭐 자재가 해냈네요 별 다섯개 땡큐 자 이제 한번 다시 돌아볼 시간이 아닐 수가 없다 네 복습의 시간이에요 복습의 시간 일단 왕까지 오긴 했는데 예 오긴 했는데 뭐 완벽하지가 못하죠 보시다시피 별 하나 놓쳤고 도장 놓쳤고 도장 놓쳤고 많은 펑크가 났다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 다시 돌아간다 완벽을 기해보자고 바로 여기 시작이다 근데 나은이는 이거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네 아 그냥 이거부터 국중적으로 할걸 그랬나 아무리 열심히 찾고 찾아도 못찾겠어 여기 네 못찾겠어요 첫번째 두번째 별은 어딨는지 알겠는데 스탬프 어딨을까 여긴가? 오오 오오 리플레이에 녹두님이 있으세요 아하하하 그러네 아이 뭐야 아니 나 자신아 거기서 그걸 먹고 있었구나 오오 아니 이런 확률이 어느정도죠? 아니 내 플레이를 내가 봐야돼? 신기하네 녹두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걸 치고 있습니다 되게 바보 같네 되게 못하는 것 같네 오 오 오 오 자 자 자 아악 아악 다나까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어딨지? 이상한데 이상한데 일단 내 자신의 플레이를 내가 다시 보고 있단다 아주 이상한 느낌이에요 있을리가 없거든 여기 여긴 너무나 뭐야 어렵거든 여기 여기 닌텐도 닌텐도도 어느정도 일말에 양심은 있기 때문에 저기다가 둘리가 없어 흠 스탬프 넌 도대체 뭐냐 스탬프 자 됐다 응 흠 흠 흠 흥 흐흠흠흠 어디지? 흠 고민에 시간이 아닐 수가 없어 아 조금 가 내가 저기서 못 먹었었던가요? 아 이런 아 빨려 들어갔어 들어갈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갈라 그랬는데 어 이상하네 맞아 여기서 못 먹었지 가자고 아오 아하하하하하하하 아 또 실패다 나아 저거 했었네 저거 또 실패야 또 실패 나아 어 고양이 유지된다 나이스 네 이거 꽃을 꽃 들고 가겠습니다 아 내 아까전에 내 자신이 더 잘했네 흐헤헤 이번에도 있나? 어 이번에도 있네요 신기하네 나 잘하네 되게 잘했네 쑥싹쑥 쑥싹쑥 일단 초반부에는 없는게 확실합니다 없어요 있을 리가 없어 선물 녹두루로부터의 선물이 왔다 과거의 내 자신아 고맙다 고맙다 너밖에 없구만 살짝 불안했어 안 불안했어 오메오메오메 알렉스님 안녕하십니까 제트케인님 하루아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네라님 안녕하세요 반가워 반가웁니다 하양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갈까 요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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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맨 자 머리속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우앗 촛 오케이 옆으로 그냥 지나가 그렇지 오우야 이건 깔끔했었네요 깔끔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스탬프 네 팔크씨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흐앗 괜찮아 좀 버티다가 어디야 어디야 내가 누구야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디 왔네 아 괜찮습니다 아하 아 이 자식 어려운데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뭐지 뭐지 아 놓쳤어 어허허헣허허허ortex 도장 도장이 어디있는 거지 아 얘한테 설마 불을 쏴야되나 얘한테 불을 쏴가지고 occurs 어 바깥으로 튕겨나오게 그렇게 해야되는건가요 대장면 뭘까요 아니면 거꾸루 들어가야돼 흐흐흐흐 아닌거같은데 어 파이프 위쪽으로 올라가볼까 음 여긴 아닌데 파이프로 확인해보라구요 일단 시간좀 남았으니까 다시 역행하겠습니다 빠꾸루 으아악 뭐야 이거 내려가는 길이 없었 어디있는거지 못찾겠는데 억허 억다두고 온걸까요 이걸 초반부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 아이고 이런 진정 진정 위쪽에 틀림없다 여기같은데 어 저 위쪽에서 냄새가 나는데 근데 이건 좀 어려운데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위쪽에 막 그림자가 막 도사리고 그러잖아 위쪽이 수상해요 안 수상해요 파이프 확인 없네 여기 숨겨진 통로 같은 건 없어요 아 파이어 반드시 필요한데 파이어 대장님이 유력하지 않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중간 세이브 파이프에 올라가 보라고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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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우어아 iy 아 지손 그런데 고양이가 없어서 먹을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만 여만 아 얘도 여기에서 이루고 있네 아 저거 먹을 수가 없다 아 스피 점프 지존 대단한데 어이 이거를 이렇게 활용할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와우 수바라시 데스네 놀라운데요 오 다 먹었어 감동이다 감동 이럴 수가 제대로 도움됐습니다 나 저거 생각도 못했어 가청자군요 좋습니다 역시 조력을 받으니까 좋구만 이제 깨기만 하면 된다 어 스탄 난 나같은 놈은 죽어야돼 죽어야돼 나같은 놈은 죽어야돼 아 이거 다음에 있는 줄 알았어 어 아 빠꾸하면 되네 돌아가면 되는구나 아 맵이 이게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맵이 그러니까 막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 괜찮아 불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가자 가자 이거 화분을 들어보세요 화분? 저거 안 뽑히던데 화분 들어보라는 얘기는 되게 많았었는데 이거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쟤네 통째로 얘는 화분이 없다 네 지금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자 월스타 퍼펙트 퍼펙트야 한 대 맞으면 죽어요 근데 여기는 한 대 안 맞기 되게 어려운데 어 90초 왔었거든 노 오케이 아래쪽으로 같이 돌자 그렇지 똑똑하구만 어 아니 그렇지 요 44초 어 어제 생각이 나서 한번 4,4로 맞춰봤어요 자 어지간 으아 아 되게 어렵네 진짜 자 네 이렇게 어렵게 숨겨질 줄은 정말 몰랐소이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였다 생각도 못했어 아 이게 이동 중에서 보였었던 건가 글쎄요 난 이동 중에 모르겠어 떠드느냐고 못 봤나 뭐 암튼 못 봤네요 나는 좋아 나 4,4,4 Little 네 나 못 느끼겠거든요 여기는 완수 가 eightyim 여기 아이템 막 퍼주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스윽 바로 깨 벌리겠다 루 라 라 아 루이지가 필요한데 순간 캐릭터 바꾸는 키를 까먹었어 여기 루이지 좋은데 피치나 루이지 참 좋은데 스탬프 위치 기억하고 있니? 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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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고양이를 줘 올라가고 싶구만 올라가고 싶구만 스탬프 위치 스탬프 위치 아! 어어어어 아 앞에 굴러봤는데 딱와요 아 찐장 아 괜찮아kte 이걸 완전하면 돼 형 갓싸 하나 더 아아 안나오네 자아 자아 어라 이상하네 어 잠깐만 얍 아냐 요 앞에 있었어 요 앞에 으아 천천히 가자고 요허허허허허허허 무엇이 그팔이오 어떻게? 천천히 오야 이걸 만들어놓고 아까 안먹고 갔었지 그러니까 말이다 자지간 다 먹었네 베리 굿잡 나이스 구구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가자 가자공 허허 샤아 허허허허허허 놀랐어 안놀랐어 앞으로 쭉 미끄러지죠 더이상 숨겨진거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다 되었 다 됐어 그렇지 아주 쏠하단다 허허허허허 요렇게 말이다 허허허허 아 이렇게 쉬운걸 왜 못했지 좀 아쉽네 완퀘에 깰걸 방무리님 안녕하십니까 내려가용님 호롤러님 반갑습니다 번호키님 하이하이 다마생 대기십생 165개 자 이거는 아직까지 기억을 못해요 아직까지도 몰라 도장이 과연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잘한번 찾아봅시다 방금 떨어질 때 뭐 보이지 않았어? 어 잠깐만 뭐 이상한데 짐같은 것도 다 쳐봐야 되겠네요 잠깐만 있어봐 아냐아냐 없어 없어 있을리가 없어 아 여긴 도장이 없다고요? 그게 뭔 소리야 도장이 없다고? 아니야 그런건 있을수가 없어요 도장이 없는 맵은 이렇게 A코스 B코스 C코스 이런 보너스 스테이지에만 없는거고 있습니다 나도 깜짝 놀랐네 나도 헷갈렸잖아 네네네 도장표시가 있었는데 잘 안보인 것 뿐이야 있는데 우리가 못찾은 것 뿐이야 찾아내자겸 아 방금 위치에 없다고요 아 그래? 아 그런거였구만 저는 아예 이 맵 자체에 없다는 뜻인줄 알고 나갔다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 놀라버렸어 내가 왜 못찾았을까 도대체 어디에 숨겨놨길래 내가 왜 못찾았을까 한번 낱낱이 파헤쳐봅시다 아직까지는 못찾기 모르겠네요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되게 힘드네 나 다시가 다시가 스모스하게 원투 던 이거 한번 나 썼나 이게 이거였었나 어 그렇지 얘네를 끝까지 유지하는 거면 어때 왠지 왠지 그럴 듯해 자 지금 한번 쳐봤어요 없지? 없다 저거는 이제 아까 먹었던 스타 아이고 팀을 다 쳐보세요 알겠습니다 너 놓친 징 있었나? 어 잠깐만요 다 쳐봤지? 어 아무만더 쳐보자 엎 그쵸? 마지막 맵에 있는 것 같지?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다 조사를 해봤는데도 모르겠네 나 모르겠습니다 자 들어간다 어디에 있는 거지? 일단은 이거는 다 먹어두고 오잇 이 녀석을 밟고 도약하는 걸 수도 있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라든지? 아니네요 넓게 볼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이것도 아닌 것 같다 진짜 의외로 뒤쪽에 있지 않을까? 뒤쪽? 으악 아 떨어지는 곳이요 집 안에 집 안에 있는 몬스터째는 별이었습니다 별 별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별이었어요 별 이건가? 나 이건 장식이구만 쟤는 별이었습니다 너무 멀리 왔다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어휴 어휴 아래 위치를 다 봐야 되겠어 까시 막대기요? 흠 저기로 가는데? 흠 어디 있을까 되게 잘 숨겨놓은 것 같은데 진짜 여기 아래로 내려가는 건가? 여기는 사망 위치네요 사망 위치네요 어 쟤는 별이예요 별 별 별 별 별 별 얘 얘요 얘는 별 준다니까 잡으면 별 줘요 별 가시 막대기에서 빛이 나요 가시 막대기에서 빛이 난다고? 아 따가 아잇 설마 왼쪽에는 괜찮나 하하하하 열쇠를 다 얻은 다음에 어? 잠깐만 또 빛났던 것 같은데 열쇠방 안에 도장이 있어요 어어? 아까 아주 샅샅이 찾아봤는데? 열쇠방은 아까 다 찾아봤습니다만 이걸 부숴볼까? 아 안되네 음 어디 보자 빛난다니까요 오른쪽 벽?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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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가 던지는 걸 따라가 보세요 죽... 죽는다니까? 가시 막대기를 계속 관찰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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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majk 이거 아닌거 같은데 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에 크리스밍 흐흐흐흐흐 그냥 열쇠망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봐야되겠어 몰라 지금 사람들 말이 다 섞여가지고 나 누구 말을 뭐야 들어야 될지 몰라요 어허 미안하지만 난 모르겠어 전혀 어 사람들마다 말이 다 틀려서 네 미안하지만 막 뒤지리 짬뽕이 돼서 몰라 들어가야 되는 겨 말아야 되는 겨 이거를 봐야 되는 겨 말아야 되는 겨 앵글을 돌려라 그래서 말이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청드루님 스티안기 선물 고마워요 방금 빛났었다고? 어디 어디 몰라 난 일단은 열쇠방으로 들어갈래요 열쇠로 들어가야지 전 그냥 불빛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네 이것 때문에 어떻게 잘 빛나 보였던 것 뿐이지 들어가자 이상하다 여기 분명히 다 체크를 했을 터이다 이상하구만 이거 나왔었지 징을 겁나 쳐보자 4번이나 박아봤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에 있단 말이지 알겠습니다 잘 한번 찾아볼게 징 아까 다 쳐봤는데 여기 프로펠러로도 다 봤었는데 아 뭔가 알 것 같아 뭔가 알 것 같아요 뭔가 알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자 일단 다시 번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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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를 죽여보라고요 방금 전에 방금 한 거 가서 안 부서지고 거지 말고 프로펠러를 가져가세요 오케이 저도 프로펠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다시 가지고 가보자 다시 가져가세요 가보자 한번 가시막대기를 아하하 아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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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제일 위로가서 몬스터를 죽여보세요 제일 위에 어 저 자식을 잡으면 주는게 있을수도 있다 설마 얘 잡고 나오는건가 그럴수도 있어 애석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가시 막대기가 쑥 내려가는 곳이 있어요 계속해서 답답해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어디어디 바시 막대기가 쑥 내려가는 곳이 있다고 일단 자네 말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아 열쇠방 안에서 오케이 아 안에 들어가서 가시를 보라고 알았어 일단 그럼 열쇠 모은다 왜이렇게 복잡해 왜이렇게 잘 숨겨놓은거야 닌텐도 여기서 이제 아 여기 들어와서 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온다 너 아 갓나 이거를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이런거였어 아 아 아 으아 으아 뭐 생각하고 있었냐 아까는 요 앵글로 봤거든 요 벽을 보면서 프로펠러로 날아다니면서 여기 구멍이 있을까 요렇게 봐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볼까 이쪽을 볼까 어 어 고맙소이다 아 힘들어 해냈구만 어이구 와 저기는 절대로 생각 못했다 이건 어 생각을 전혀 못했어 힘들었습니다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아 이게 사람들마다 막 막 막 이랬으니까 어 누구 말을 막 막 이 사람 읽었다 저 사람 읽었다니까 막 꼬이는거야 음 아기는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렇소 나 왕성 ZK님 초클렛스물안개선물 고맙습니다 더럽게 어려웠네 네네네네 의견이 막 섞이니까 어 막 막 짬뽕이 되는겨 어 자 오지간 6-6 여기는 아주 신선하게도 별을 단 한개도 못 먹었어요 흐흐흐 먹어보자고 응 야 저거를 누가 생각해 와 세상에 나 소름돋네 진짜 닌텐도가 유저를 죽여버릴 셈이었어요 무서워 얍 돈이네 돈 나 왜 여기서 별을 단 한개도 못 먹었을까 정말 신기합니다 노 스탑 한번더 이런적 없었거든 한번더 음 음 근데 또 이상하게 저 도장은 먹었어요 어 도장은 먹었어요 되게 이상합니다 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흑 vic 슈퍼매 NP 맨 맨 맨 아 이 고양이 똥기 소리야 이거 쓰지 마세요 자꾸 번지되고 그런다 귀찮은 녀석 내가 어디서 누쳤을까 여기 있지 않을까 아니아니 냄새가 나지 않아 일단은 여기 사실 조사도 제대로 안했어 그렇기 때문에 네 인코더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올라간다 일단 위쪽으로 쭉 올라갔어 한번 보자 어 여기있네 그러네 그러네 자 첫번째 여기까지 아까 올라오지도 않았었죠 중간에 이상한데 들어가서 자 여기까지는 컴플리트 가자고 아 놓쳤나 이상한데 아 이상한데 괜찮아 이번에도 그러면 이런데로 잘봐야 되겠네 이런데 아 두번은 안아낄거야 어 두번은 이런 고생은 다시 하고 싶지 않구만 어 여긴가 어 여기 같은데 네 저기같아요 아니 어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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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저들을 아주 죽여버릴 셈이 틀림없어 그러네 여기네 여기 오케이 아 저거 이렇게 먹는거 아니었었는데 그러니까 저거 돌아가는 벽을 타고 잡고 쓱 같이 돌아서 먹으라고 저렇게 만들어준 지형같은데 이상하게 먹었네요 말 되게 안들어요 지정해준대로 움직여랏 여긴 아까 왔던데요 여긴 없어 여기서 바로 건너편으로 넘어갔었는데 여기 한번 살펴봅시다 음 어느에 위치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탐색의 시간이요 탐색의 시간 여기다 100% 여기야 그렇지 감각적이구만 아우예 아니 되게 쉽네 어 아니 되게 쉬워요 오이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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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쉬워 짠 이걸 왜 하나도 못 먹었을까 이상한데 어 과거로 들어가서 이 맵을 플레이했던 나 자신에게 싸대기를 날려주고 싶은데 왜 못했어 자 해냈습니다 168개 빰빰빰빰 필요없어 오늘 왕까지 하나 깨야지 자 다 모았지롱 자 다 모았지롱 한번만 더 살펴볼까요 6 다시 땡크 6 다시 C 오케이 여기 갔다왔었나 제가 갔다왔었지 자 그러면 이제 왕밖에 남지 않았구만 가자고 하하하하 돌리고 발사 늘상봤던 앵글이네 이거 네 탱크맵이야 탱크맵 다시 돌아온 탱크맵이다 뒤쨍 개쨍 욘 어 안 아하하하하하 대장 야 나뭇잎 좋아 폭탄을 주는데 탄을 주는 이유가 다 있을거야 아 분명히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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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오잉 오우야 아 폭탄이 나와 아 던지는 각도가 어메! 야! 이런 젠장! 어 잠깐만 잠깐만 이런 거식이었을 줄이야 알겠어 신속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움직이겠다 폭탄을 아주 잘 던지는 게 이번 맵의 클리어 요소인 것 같아 아 갑자기 저게 뚝 하고 튀어나오네 흐아 희한하구만 폭탄을 잘 던져봅시다 이 정도까지 날아간단 말이지 폭탄아 두번째로 아아 또 놀다가 아아아아아 얍! 으유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저기 아무것도 없었네 아 세리냐 앞을 먼저 봐야 되겠어 앞을 항상 이 포지션을 위치해야 되겠다 막고 여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기까지 그냥 달려 여기서 까불고 있는거야 하나 더 호이 오케이 오오 다발이야 다발 호이 오오오 깜짝이야 쑥하고 올라오네요 얍 아싸 나뭇잎을 떠주네 일단 나뭇잎을 하나 먹어도 되고 폭탄 폭탄 윽 그렇지 해냈다 기가 막히는가 안막히는가 네 동인지님 안녕하십니까 석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두개 먹었지롱 아메 아메 우초야 땅 좋아 돈 돈 아니것은 아니것은 오케이 자 세개 다 먹었지롱 요허허허허 널 가져와야 될 것 같애 아허허 잠깐만 느낌이 이상한데 악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하 아 이런 아 아 이런 여기다 폭탄을 집어 던졌 어슷 쏬아 됐었어요 하하하하 아쉽네 뭐선캐겠는지 도 wor 따라진게 뭐가 있을까 전혀? 어 네버 오 어쩔 러브샷 뭐야 뭐야 갑자기 등껍질이 두 개가 됐다 두 개가 그래도 여전히 애송이구만 쫓아가서 부숴버리겠습니다 뭐야 이런 애송이 앞보스는 정말이지 너무 이지 단단하군요 간단한 그 자체였어 깜짝이 갔다가 막 분실수 쓰고 그러네 쉬와요? 아 근데 도장 못 먹은 게 너무나도 한스럽다 아 한스럽소이다 아 이게 멀리뛰기보다 더 범위가 쪘구만 몰랐구만 짠 도장을 빼먹다니 도장을 빼먹어서 한 번 더 깨야 된다니 어차피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뭐 괜찮습니다 자 오직은 7스테이지가 아니라 6스테이지마저도 이쁘게 깨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깔끔하네요 다음 맵으로 가렷 다음 맵이 뭔지 너무나도 궁금하기 때문에 한 번만 슬쩍 구경만 하고 오늘 마리오 방송 여기서 마치자 네네네 네네네 오늘은 이제 슬슬 이제 마리오 방송 준비하고 번호한 방송으로 돌아가야 돼요 넌 아 여기까지 해야되겠구만 너 몰라 갑자기 새로운 맵이네 네 여기까지 해야되겠네 이러면은 서커스 맵이다 레츠 고 자 이번에는 숨겨진 것 따위는 단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레츠 고 하면 돼 마리오 가져와 바꾸 음 따블 마리오 좋다 간다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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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오 라니어랄랄랄랄랄 으 으 비에로다 비에로 어 비에로네요 비에로 되게 활동적이네 어헤허 뭐냐 이거 재잡아야될거같은데 이거 페이크같은데 몰라 되게 통글통글 탱글탱글탱글 이 녀석 놔놔놔놔 일루와 일루와 잡았다 헤네스 오오 덩치가 커졌어 피하기 쉽네요 아하하 로아 셋 중에 아무나 밟겠지 그냥 생각없이 하니까 된다 난 아무 생각이 없다 셋 중 아무나 밟겠지 네네 으흐흐흐흐흐 이게 뭐야 이게 통할 통할 확연하게 지금까지 보스중에서 제일 어려운거 같애 그러니까 죽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야 보스중에선 제일 어려운거 같애요 어 누가 먹을래 누가 먹을래 아무나 먹자 오케이 네명이 다 들어갔다 굿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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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고 가자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다윗 빨리빨리 고마웠다 마리오 이 영광은 나 혼자 누릴란다 어? 하하하하 호삿 이리하 여 나 갑자기 툭 튀어나온 보스 역시 간단하게 찌바르는데 성공하였소이다 요렇게 해서 유골드네요 유골드 아 칠 칠 칠 세븐이다 이제 어 자 맵 구경하러 가야지 간단했었어 어 가자고 오 호호호호 하하하하 쿠파냄새가 쏠쏠하게 나고 있어 오 하하하하 요거는 이제 내일의 재미로 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한번 왕을 볼 수 있을듯 합니다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소 저는 잠시 물러갔다가 머논방송으로 돌아올게요 모두모두 빠이빠이